반갑습니다. 이영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도 이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이에게 쓴 편지 중에도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경건 생활 속에서 단정하고 또 평안함 속에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서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도 하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요. Freedom Fighter라는 채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미국의 한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듣다가 와 청교들이 세운 보금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는 진짜 멋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연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뭐 목사님이에요. 그냥 대통령의 연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목회자가 하는 설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를 상대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연설 내용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면 하는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의 메시지에 목말라 하고 계시고 이는 이 땅에서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민들이 신앙과 가족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가치를 구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 우리는 성경과 함께 미래를 마주하고자 한다. 성경과 함께 마주하는 미래. 이는 여러분 집회의에 꼭 맞는 표어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좋은 소식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실지도 모르겠군요. 목요일 아침 국가 조찬 기도회장에서 저는 1983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하는 문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많은 회중들이 아마 목회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아마 교회인 것 같은데 기립하여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함께 치고 있죠. 힘과 위안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한 권의 책 표지 사이에는 여기서 말한 이 책은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1983년 한 해 미국민들께서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성경의 페이지들에 담겨진 불변의 가치들은 우리 각자와 우리나라의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연설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이게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 같은 큰 어떤 교회 부흥회 같은 그런 장소에 아마 러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초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찬 기도회 때 무엇인가 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서명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명의 내용은 1983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런 연설들을 들으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수많은 연설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연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대통령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정말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잠깐 이 연설을 읽었는데 제 속이 지금 뜨겁습니다. 뭔가 감격스럽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의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주변 국가였던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를 사용해서 회초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그리고 온전히 회귀하고 정신을 차리면 올바른 지도자 혹은 사사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사가 다스리는 시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평안히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진짜 온전히 한국교회가 깨어져서 천심으로 회귀함으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어서 온 열방위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오실 길을 그 왕의 대류를 예비하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통해서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이런 영상을 통해 우리가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도 이렇게 믿음 좋은 온 국민들을 상대로 올 한해 성경이 해가 될 수 있도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을 사모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